요즘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없는 거에 상상하기 굉장히 힘들죠. 근데 너무 의존하시는 분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미국 하와이 한번 가볼까요? 미국 하와이 카일루아코나의 한 항구입니다. 그런데 지금 보시면 물에 배가 아니라 왜 자동차 한 대가 들어가 있어요. 황당하게도 내비대로 밤길 운전을 하다가 지금 빠진 겁니다. 아니 내비 안내를 따라갔는데 저렇게 물에 빠졌어요? 네 다행히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운전자는 무사히 구조가 됐지만요. 운전자는 차량 내비게이션의 gps 안내를 따르고 있었는데 처음엔 그냥 큰 운덩이를 지나가는 줄 알았다.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. 근데 사실 거기가 바다였던 거죠. 우리나라에서도 어디 지점을 찾아서 내비를 따라갔다가 보니까 낭떠러지가 나와서 깜짝 놀랐다. 이런 경험담이 예전에 있었어요. 그렇죠. 내비 너무 맹신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더욱 이상한 건 말이죠. 이런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또 아니라는 거예요. 같은 장소에서 불과 지난달에도 비슷한 사건이 이렇게 있었습니다. 한 쌍의 관광객이 내비를 따라가서 운전을 하다가 또 이 항구에 빠진 거예요. 당시 목격자에 따르면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항구를 향해 골짜기 달려가서 왜 저러나 싶었는데 그게 다 이 내비의 잘못된 안내 때문이었던 겁니다. 저는 내비게이션에 엄청 의지하거든요. 아니 이렇게 사고로 안내를 하는 내비게이션이라면 이건 거의 무슨 공포영화 소재로 쓰일 만한 이야기예요. 그러니까요. 내비가 귀신에 울린 것 같죠. 그러게요. 내비게이션이 왜 운전자들을 바다 안으로 안내했는지 아직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우리 면허 딸 때 배우잖아요. 내비대로 운전하면 편하긴 하지만 도로 표지판 주변의 지형짐을 잘 보면서 주의하는 자세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네.